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기도회 1월 15일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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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말씀은 와플터치의 1월 15일자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계약의 표가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누구든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하는 날이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을 영구한 계약으로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계약의 표가 되는 것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그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신의 산에서 모세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10개 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그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었다. 아멘 저는 사실 나이가 많아져서 40살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물론 제가 최강 동안이어서 좀 젊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저희 아이들이나 제가 가르치는 링크처치 친구들이나 이게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진짜 많이 습관적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장을 운영하셨었거든요. 저도 이제 다른 공장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서 3년 정도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친척들 대부분이 공장에서 이쪽 일에 종사하셨었어요. 아버지가 공장 운영하셨기 때문에 1년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했던 날을 기억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2월 달이에요. 2월에는 사실 설도 있고 날짜는 길지 않지만 월급은 똑같이 줘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날이셨어요. 반면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죠.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많은 보수를 받게 되니까 그게 바로 2월입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병역특례라는 것을 통해서 했거든요.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군 생활을 대체했었어요. 그때 한참 3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한창 이제 20년 전이죠 대충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곧 주 5일째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같이 직원들끼리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말이 되냐? 어떻게 일주일에 두 번을 하시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공장에서 매일매일 잔업에 야근에 집에 들어가면 밤 12시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야근 수당을 주거나 이런 것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월급에 당연히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은 당연히 나오는 거였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말이 되냐? 가능이나 하겠냐? 사장님이 바뀌지 않느냐?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저희가 그 당시 함께 직원들끼리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룰이었거든요. 이야기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낀 게 지금은 주 5일지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다른 반면에 아직도 어쩌면은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그 감정처럼 그것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배부른 이야기는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는 사실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뉴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제 고공에서 아파트에서 일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일을 내려오면서 창문을 닫거나 이제 페인트칠을 하는 일을 하는데 옥상에서 줄을 이렇게 두 개, 안전주의까지 해서 두 개를 내리면 훨씬 더 안전한데 그 내릴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제 그냥 다시 안전주의 하나, 그냥 줄 하나에 의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지하철 문을 고치는 노동자가 혼자 고쳐서도 할 수 있는 건 둘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데 노동자를 줄이는 일 때문에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 어떤 노동자는 롤러에 손이 끼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서 혼자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보면 택배 노동자들은 실제로 쉬는 날이 거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택배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빠른 택배를 원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도로 효율적인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런 세상에서 쉼이라는 것은 사실 사치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진짜 진짜 중요하니까 꼭 꼭 지켜라.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은 진짜 중요하니까 꼭 지켜라. 이게 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실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귀족들이었을 거예요. 지도자들. 왜냐하면 모세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노동자나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외된 아이나 여자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족들에게. 꼭 안식일은 지켜라. 꼭 안식은 해야 돼. 네가 혹시라도 그걸 하지 못한다면 너를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꼭 쉬어라. 사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식일을 또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성경고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가 안식할 때 종도, 동물도 쉬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낭비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낭비스러운 일을 굉장히 억지스러울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귀족들이 좋아했을까 아니면 그 귀족들의 아래에서 일하고 있던 종이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종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종에게는 쉼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이야 근로기준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목숨은 전체를 걸고서 평생을 함께해야 할 노예였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종들은 정말 큰 기쁨에 젖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굉장히 우울하게 했죠. 그럼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럼 도대체 일은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의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 들었어요. 대기업의 회장이 죽으면서 유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쉬어라. 이 날은 무슨 일은 꼭 쉬어라. 내가 이 날은 무조건 쉬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어. 무조건 쉬어야 돼. 그리고 정말 이걸 쉬지 않아? 너희 과장들, 부장들, 너희들 혹시라도 이 날 나와서 일하면 회사에서 잘라버릴 거야. 무조건 쉬게 해. 너도 쉬고 남들도 쉬게 해. 무조건 쉬어. 이렇게 말하면 아마 억지로 쉬었겠죠. 그 회사는 회사 직원들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마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비슷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일이다. 소요된 자를 위해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해야 할 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걸 구해야 할 일, 구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안식일을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까? 안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법도에 맞게 생활할까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안식일을 해야 될 것은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쉬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보다 일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을 쉬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것이 너희와 나사의 계약이 될 것이다.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도 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안식을 주셨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쉬라고 하셨는데 내가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나?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이라면 내가 과연 나의 주위 사람들한테 안식을 주고 있나? 진짜 참된 안식을 주는 사람인가? 오늘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받았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세상은 사람을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효율적인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낭비를 하는 것은 사람이 쉬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쉬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표시가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럼 도대체 누가 일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중요하다 한들 그것이 사람보다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소외된 것 같고 누추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쉼이 없어서 쉼을 주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분될 수 있는 계약의 표시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줌으로써 그런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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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